그렇다면 만약에 어떠한 특정 단과대학의 학생들이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단과대학의 이익에 맞춰서 백인공청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대학별로 비중을 조정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? 저는 오히려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.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전학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인원을 개정된 한 학년당 과대, 부과대 이렇게 두 명으로 한 거랑 마찬가지인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각 학내에서 단과대별로 상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못했어요. 그렇지만 지금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거는 세세한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문의들과 협의해서 저희가 물론 가이드라인 제시하겠죠. 먼저 짜내서. 하지만 그에서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제안, 어떻게 보면 제안이신 것 같아서. 감사합니다.